안녕하세요. 아프리카프릭스에서 탑을 맡고 있는 기인 김기인이라고 합니다. 오늘 4연패를 탈출해서 KT를 꺾고 1승을 하게 됐는데 우선 같이 승강전 경쟁을 하던 팀이라서 이겨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음 경기도 꼭 승리해서 확실히 승강전에 벗어나고 싶어요. 일단 팀원이 바뀌면서 작년에 성적을 냈던 건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추락을 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 추락한 상태에서 팀원들이 힘을 내서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게임을 승리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. 일단 저를 칭찬해주시는 그런 변명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저희 팀 미드라이너들이 이제 계속 주전을 못 정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선수들이 좀 많이 마음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다 셋 다 믿고 있는 팀입니다. 선수. 이제 아무래도 좀 챔피언들이 너프당하고 버프당한 게 많다 보니까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좀 그런 메타를 따라하기 힘든 것 같아요. 지네 형한테 졌을 때는 일단 지면 안 되는 게임이었지만 져서 일단 최대한 주변한테 티를 안 내려고 했어요. 이제 남한테 티를 내면 이제 다른 선수들도 이제 그런 거에 동요돼서 좀 힘들어 할 테니까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고 지네 형한테 진 건 좀 되게 뼈아팠던 것 같아요. 일단 우선 팀원 변화는 제일 큰 문제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바뀌어서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하람이가 요즘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서 하람이가 요즘 상승세인 것 같아요. 오늘 대회는 이제 2세트는 나름대로 만족인데 1세트에 다이브해서 죽어서 1세트는 약간 불만족인 것 같아요. 오늘 대회는 8점? 8점 주고 싶어요. 부담감이 이제 승강전을 갈 거라는 부담감이 있긴 있는데 최대한 그런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저희 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뱀픽을 이런 식으로 잘 짜주신다는 거에 감사하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적이 많이 안 나와서 이제 좀 화도 내시고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신 팬들도 많은데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남은 경기는 다 최대한 승리하도록 노력해서 다음 경기는 준비 많이 해오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대 픽을 생각해서 준비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잘하는 픽을 준비해서 하면 최대한 좋은 경기력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